흙먼지 뿌옇게 날리며 나를 내려준 버스가 저만치 사라지자. 버스에서 내린 대여섯 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가버린다. 하지만 유독 건장하게 생긴 남자 한 사람 많은 많은 짐 때문에 그런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 저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안타까운 생각에 말을 붙였다. 그래 줄랑교? 집사람이 나온다 꼭 했는데? 에이 뭐 하느라고? 아이고 정말 고맙심더. 나는 그분의 짐을 들어주면서 나의 첫 발령지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 동네에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디서 오신 겁니까? 아 네. 전 이번에 여기 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숙방을 알아보려고 미리 와봤습니다. 그 남자는 새삼스러이 놀라며 공연이 몸둘바를 몰라한다. 아이고 그람은 선생님 아인교? 이걸 우째나. 선생님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하하. 괜찮습니다. 뭐 선생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우연처럼 그분과의 만남은 이루어졌으며 나는 잠시 후 마당이 넓은 그분의 집에 도착을 했다. 앞 다녀오셨어요. 마당에서 놀던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자 방 안에 있던 그 애의 남동생인 듯한 남자아이와 부인이 문을 열면서 나오는 것이었다. 뭐하노? 나오라 캣더니? 니 때문에 애꿎은 선생님이 고생하셨다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낯선 얼굴을 본 식구들은 어리둥절해 물어보고 싶은 얼굴들이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선생님이란 말이 나오자 무슨 소리냐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모두들 말이 없다. 나에 대해서 식구들에게 대충 설명을 한 그분은 식사라도 하고 가야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오란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소개를 하자 아이들은 내 눈치를 보며 구석자리만 찾는다. 하숙집 구한다고 했지에? 지가 알아봐 드릴 테니 마음 풍 노우송 아참 아예 우리 집에서? 그건 말도 안 되니더 험한 반찬으로 웃자 선생님을 아내는 그분의 말을 막으며 곤란해 한다. 와 말이 안 되노? 하숙비로 반찬을 하면 안 되나? 그라고 인자 내가 사우디로 가버림은? 그분은 사우디로 간다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이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우디에 가신다구요? 언제쯤 가시는데요? 그분은 보름 후 해외 근로자로 사우디에 간다고 했으며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그 집을 하숙집으로 정하고 일주일 후 짐을 싸들고 다시 그곳으로 왔다. 그리고 서로 편하게 지내기 위해 그분을 형님이라고 불렀으며 아이들의 엄마에게는 형수님이라고 했다. 그분이 떠나고 내가 들어와 산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나 7월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다. 4학년짜리 진숙이와 2학년인 진철이가 오후만 되면 마당의 구석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장난을 할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을 먹은 나는 방문을 열어놓은 채 혼자 뒹굴거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왔다. 불 켜진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무심코 돌아본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한뼘가량 열린 부엌 문 사이로 형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것도 형수님의 모습이 나는 도둑질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려 화장실도 못 간 채 발소리도 죽이며 방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오자 그때부터 희미하게 보였던 형수님이 그려졌다. 괴로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을 먹으려고 마주한 형수님의 얼굴을 보자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4시간 수업이었지만 간밤에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뻐근한 게 왜 그리 시간이 가질 않는지 일찍 퇴근을 한나는 점심을 먹은 후 잠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으나 곧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깼다. 진숙이와 진철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는 도중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형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다. 밥을 먹은 후 아이들을 데리고 수도가에서 목욕을 하였다. 갑자기 안방에 불이 꺼지는 것이었다. 벌써 잘 시간은 아닌데? 나는 순간적으로 형수님이 방문을 통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괜히 창피한 생각이 들어 아이들 뒤로 몸을 숨기고 몸을 대문 쪽으로 돌려버렸다. 뭐야? 내가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나는 오기가 생겼다. 형님과 떨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남자가 그립겠지 내가 자리에 눕자 또 머릿속에서는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내 생각은 맞았다. 오늘도 역시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뭐야? 혹시 아니나 다를까? 또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고 부엉문도 거의 반 정도 열려 있었다. 그렇다면 나를 의식한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내 시선을 부엌에다 고정시켰다. 그 순간 형수님의 시선이 나를 보는 것 같았지만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려버린다. 선생님 벌써 자요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에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아이고 잠 들었나 봐에?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형수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럼 내가 잠이 들었단 말인가? 비록 불은 꺼져 있었지만 형수님이 나를 다 봤을 것이다. 언제 오셨어요? 나는 형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아휴! 괜히 잠만 깨워불었네. 어쩌나. 더울 것 같아서 화채를 좀 만들어 왔는데? 당황한 나는 추레닝 바지라도 입으려고 하자 형수님이 무작정 방으로 들어오더니 괜찮으니 더운데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저 선생님 아까 나 목욕하는 거 다 봤지에 나는 깜짝 놀랐다. 설마 봤다 한들 어떻게 그 말을? 그게 아니고 나는 말을 더듬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후훗 참 무슨 총각이 그렇게 부끄럼이 많아 해? 내가 일부러 문 열어놨는데? 네헷 뭐라고요? 나는 형수님의 말에 입이 딱 벌어졌다. 휴! 철이 아빠가고 나이 까네 밤이 어찌나 외로운지. 한숨 섞인 형수님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어둠 속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치근하게 느껴진다. 형수님은 은근 술쩍 다가와 기대 버린다. 형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럴까? 나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이지 않는가? 그리고 형수님도 아이들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이기 전에 젊은 여자이다. 그런 후 나이가 나보다 많이 서인지 형수님은 솔직한 자기 심정을 털어놓았다. 저도 형수님이 처음 볼 때부터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형수님이 내 방을 나간 시간은 3시가 넘어서였다. 다음날 내 밥상은 놀랄 정도로 달라졌으며 형수님이 내게 대하는 태도 역시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난 형수님의 눈빛만 보면 알 수가 있었다.